2. 2. 3. 아니요! 이걸 따라하다니! 사실 이건 나의 힘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마법의 리듬이었지! 안돼! 프리켓이 더 강력해지기 시작했어! 드리포키즈 외쳐주려면 너희들이 함께 외쳐주는 마법의 주문이 필요할 것 같아! 다들 기억하지? 바닷속 강력한 마법의 주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외쳐줘! 자! 시작! 매직! 오션! 다시 한번! 왠지! 옥션! 안돼! 사라지고 있어! 우와! 우리가 이겼다! 여러분이 도와준 덕분에 소중한 뚱돌이 담긴 그리포키즈 드디어 우리에게 돌아왔어요! 여러분! 고마워요! 자 그럼 우리 함께 신나는 피달래를 시작해볼까요? 매직! 오션! 고마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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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! infrastesal의 눈앞에 펼쳐져! 이 마법의 바다에서 이제 시작될 이 주제! 다행의 트윗 컴퓨터료! 모두 함께 떠나져! 처음 만나를 시기 움직이게 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